소화기 밑바닥 꼭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 올바른 점검과 관리 방법뿐 아니라 사용 방법까지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기를 옮길 때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소화기 밑바닥을 받쳐듭니다 그 다음 바람을 등지고 화점 부근으로 접근하여 안전핀을 뽑습니다 노즐이 화점을 향하게 한 뒤 손잡이를 강하게 눌러 골고루 방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가 완전히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실습을 마친 후에는 모의시험대에 잔류하고 있는 약재나 유류, 물을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 밑바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 밑바닥을 받았지만 коп하려고 이제 곧으로 접근한 방사항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빚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 밑바닥을 받았다 네 반가닥두기를 이동하기 위해 204K 밑바닥을 감사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